슈퍼다이노, 다음이야기! 남빛! 어디 가? 할머니 댁 가야지! 으아악! 으아... 오늘 날씨는 준비가 안 됐나봐요 어허... 큰일이야, 디노! 지금 서쪽쪽 고가설로가 망가져 있어! 어서 가서 주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이, 이게 왜 안 멈추는 거야? 아, 브레이크가 망가졌잖아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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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! 매주 일요일! 우리들의 공룡 친구 슈퍼다이노! 넥스트팀 출동! 비하오 sill 그럼... 우리의 싱plicons... 내 권 millones